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CEO A씨 출시 예정 제품의 퀄리티는 자신있지만 제품 홍보는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중견기업 부장 B씨 기업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지만 회사에 마케팅 부서가 없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홍보팀장 C씨 한 해 동안 자사의 브랜드 마케팅을 맡아줄 대행사의 다양한 제안을 받아봐야 하지만 제안에 참여할 대행사를 하나하나 찾기엔 너무나도 바쁩니다. 제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개인 및 단체는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합니다. 개인 혹은 팀 내에 마케팅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비를 투입하고 효과적인 광고 전략과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광고 대행사와 협업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 대행사를 찾는 방법으로 직접 검색, 지인 추천, 대행사의 영업을 통한 방법이 대부분이라 실제로 대행사가 전문성이 있는지 광고주가 원하는 업종에 이해도가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그나마 추린 대행사를 하나하나 만나보고 확인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에 딱 맞는 광고 대행사를 찾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광고 대행사와 광고를 진행하다 광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대행사 선택은 정말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광고를 원하는 주체가 쉽고 빠르게 적합한 광고 대행사를 만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사용해 보시겠나요? 광고 대행사 매칭 플랫폼, 마담을 소개합니다. 마담은 4,280여 대행사 파트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광고 대행사 매칭 플랫폼입니다. 마담을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전문적입니다. 먼저 마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업종을 설정하고 프로젝트 목적 및 예산 등을 작성하여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시면 마담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배정됩니다. 그 후 마담만의 데이터 기반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목적과 예산에 맞춰 가장 적합한 대행사를 매칭해 드립니다. 매칭된 대행사를 비교한 후 미팅을 주선해 드리며 제한 조율, 계약서 작성 등 계약까지의 모든 과정을 마담 프로젝트 매니저가 함께합니다. 광고 진행 후에도 클라이언트와 대행사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클라이언트의 정보 노출이나 서비스 이용료가 부담스러우신가요? 마담은 클라이언트의 기업 담당자명, 연락처 등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원치 않는 영업 연락은 사전 차단하고 광고 대행사 매칭, 미팅, 제안, 계약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는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를 직접적인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회사가 아닌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입니다. 작년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광고 사업체는 약 6,300개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어렵게 광고 대행사를 찾지 말고 이제 마담과 함께 쉽고 빠르지만 신중하게 여러분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매칭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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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